너희 너희 와 샛룽이야 밥 먹으러 가자 우유야 응 네 여기 다 나요 오늘 보현이 형 집 가서 밥 먹을 거야 오 진짜요? 오빠 집? 오 진짜요? 여기 근처에요 오빠? 응 가까워 한 한 시간? 아니야 아니야 한 40분? 한 40분? 응 힐링 나왔다 가자 우리 가자 인여 태국 인여 태국 인여 태국 인여 Việt남 아아 정의 엠 핵라 사랑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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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아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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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어디에 가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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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릴리 남자친구도 경상도 사람이야? 맞아요 경상도 만능 남자 다 착해요 맞죠 경상도 사장님도 착해요 오빠도 착해요 어종민도 착해요 내 남진도 착해요 아 이거 근데 지역감정 생기겠다 편집해라 뭐 또 어떤 감정 어떤 감정 그냥 릴리가 느낀 남자 이미지는 착하다 약간 요런거지 맞지 맞지 뭐 누구랑 비교한게 아니니까 형 별명한게 줘야겠다 아하 편집무새 가서 보자 일단 한번 존나 대박인거 있다 뭔데요? 아닐수도 있다 아니면 편집하고 일단 아니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형 아니 저기 마트 앞에 학원 버스 학원 스타렉스 있던데 땡땡땡 축구교실이라데 있던데 내 중학교 동창이름이더라고 아 그래? 어 근데 공중차거든 걔가 어 어 걔가 싶어가지고 아 궁금해서 가보죠 우리 중학교 동창이가 아니지 아 몰래 차린거 아이가 그정도는 그정도는 아니지 아이가 동명인인가부다 가자 편집해라 하하하하 어 그래 고생해라 친구야 어 바닥 있어 저수지 있어 저수지 악어 있어 악어 아 아 크로코다일 가사우 가사우 응 가지마아 걸어갈래 진짜 있어 가지마아 강아지 있는데 괜찮지 강아지 응 강아지 좋아해요 처음엔 조금 짖을거야 오늘 집도 강아지 있어요 아 진짜 봄봄 봄? 롱 롱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온다 몇 년 만은 아니겠지? 진짜요? 아니야 몇 년 만은 아니고 1년? 거의 1년? 와 형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응 코코 일로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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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일한다 코코야 코코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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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바위기에 있어요? 어 간식 소리에 하나씩 치약이 들어가지고 어어 숯불이라 그래야지 좀 더 짓지 기다려 알겠다 옳지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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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 너무 이상하다 어? 열심히 증거인사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야 이상하게 죽겠다 안 돼 봐도 돼? 릴리 우유 네 우유 어 형이네 형네 형 어 맞아 아 빵이에요? 형네 형 나있네 아니 나 다 아니고 애기떼 사진 봐봐 오빠 여기? 아니야 아니야 이거 고영이 형네 형 이거? 형네 형 고영이 형네 형 고영이 형네 형 오빠 맞아요 고영이 형네 형 응 이거 나잖아 이거 나는데? 진짜랭이네 혹시 어머니 내가 6월달에 요번 6월달에 가서 찍은거 내가 아 어머니 골프치시네요 와 장난 아니신데? 응? 형 골프칠 줄 알아? 나 못해 못해? 나중에 세워야지 내가 대학생 때 그렸던거 오오 이게 어딜 그린거야? 이거 중앙동? 아닌데? 아니야 아니야 남대문? 동대문? 그 일본 여행갔을때 도쿄타워에서 영감받은거 아 그래? 이거 나 일러스트 대회 나가서 대상 받은거다 이거 근데 상금 500만원 받은거야 1등 한 거야? 1등? 오빠 2등이요? 일러스트 대회 형 뭐 예전에 상 같은 거 받은 거 있지 않나? 상 많지? 받은 거 한번 보여줘 패션 쪽이나 상 받은 거 있잖아 형 없어 여기 없어 우리 집에 있어 나 집에 있어 딱 돼 이게 사포야 응? 뭐 왜? 와봐 나 그림만 가서 입게 왜? 왜? 수령을 벗고 있어? 이게 같은 장소인데 같은 장소 탑에서 영감 받은 건데 이게 낮에 낮에 내가 느낀 거고 아 이게 밤에 느낀 거야 도쿄에서 와 나이스 나이스 네스 나이스 그래 아침 이거 저녁? 응 이거 낮에 오후고 이거는 밤에 뭐지 딥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엽어요 나이스 내가 뭐지 그니깐 내가 꼭 폄하 Pub 한국에서는 앉아있는 불고기 릴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아 릴리가 좋아하는 불고기? 네 너무 좋아해요 릴리는 항상 고기만 빼먹잖아 이게 샐러드... 뭐지 이거? 이거... 이 이름이 각 생각이 안 나네 이름 뭐더라? 아 감자 샐러드 아 감자 샐러드 이거는 호박전 그 다음에 새우전 그 다음에 요거는 콩나물 무침 저건 불고기 간장 깻잎 무침 맛있겠어요 한국 집밥 이거 릴리는 미역 안 먹지? 먹어 먹어 릴리 좋아해? 릴리는 미역국 릴리는 미역국 요리할 수 있어요 미역국에서 고기만 먹는 거 아니야? 아냐아냐 미역국 좋아해 미역국? 어 릴리가 이거 가끔 남자친구 생일 때 미역국 해준다 하더라고 아 진짜? 그치? 네 맞아요 오빠 응? 매운 고추 있어요? 매운 고추? 네 없어요 없을까? 아 매운 고추? 있다 아 있나봐 아 있어요 매운 고추 좋아하더라 아 매운 고추 먹는구나 네 청년 고추들이 좋아요 와 내꺼도 이거 팥밥이네 팥밥이네 어? 다이어트 밥 아니 그냥 팥들은 밥 응 그럼 너 밥은 많이 먹으면 그냥 살쪄 다이어트 밥은 없어 우유 우유 김치 좋아하는데 아 김치 줄까? 엄마가 김치네 엄마 아니에요? 엄마 그 열무김치도 맛있던데 최근에 물김치 아 없나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안 먹어요? 응 고기가 두부조름도 있습니다 응 좋아 너무 좋아 좋아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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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반장 아 응 뚜토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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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겠네 뚜토무기 음 맛있다 이거 불고기 불고기 맛있어? 응 고영아 이거 참저기 이거 절임 있는데 정말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두부조름도 너무 맛있다 엄마 맛있다 응 두부 더 있나? 있어 있어 맛있다 이거는 생선 참저기 어 졸임이거든 먹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어 세상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해 생선 엄마 고마워 맛있게 먹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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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 준비했어요? 모르겠네 안 나요 한 두시간 했겠지 응 오늘 다 하실려면 한 두시간만 하셔야 될텐데 응 역시 형이 제일 잘 먹네 엄마 집밥이라 그런지 맛있다 오빠하고 엄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어? 응 맞아요 고영이 형이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 네 고영이는 너를 좀 닮았다 주영이는 아빠 많이 닮았고 그지 응 아니요 베트남 아가씨들은 몇 살이지? 저희가 어 한국 나이라면 스물다섯 나면 스물 넷 네 그래 응 몰라? 네 맞아요 엄마님 하이피비 봤어요? 응 하이피비 하이피비 무슨 말이지? 호이피비 유튜브 봤냐고 유튜브 하이피비 봤어요? 응 저번에 니 보냈은거 고영아 그것만 봤지 이거 하나만 봤대 야야 좀 또 또 야 파파 앉아 앉아 린이 자두 잘 먹네 응 린이 자두가 더 좋아? 새콤달콤 와 너무 달다 달아? 음 먹어봐요 음 응 맛있어 음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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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응 안그럽게 먹어 맛있어 버리네 맛있게 저걸 보고 개걸 속게 먹는다면인가? 딱 그거다 그냥 둘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뺏길까봐 완전 알지? 응 이게 컨셉이 한국적인 주제였어 응 응 한국적인 그 이제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 어 이걸로 상 받았어 이미 입어봐요 다큐 졸업? 아니 뭐 그냥 졸작에도 썼는데 대회 나간거지 대회 응 2차 대회 나갔을걸 이거 상 받았나? 하닷집 아마 아이돌 아이돌 예뻐요 그치? 이거 아이돌 아이돌? 응 아이돌 의상같은거 요즘 이게 어떻게 많이 잘 알지?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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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핳 블랙핑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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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핫 하는 하핳 anyone 다다 da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